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원가입을 할 때 그 정보를 받는 쪽에 구현을 좀 해봅시다. 저는 register-process라고 하는 쪽으로 보낼 건데요. 보내기 전에 좀 귀찮으니까 미리 좀 값을 일단 넣어봅시다.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저는 제가 쓰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일단 넣고 value는 111111 저 value라는 속성은 기본값을 의미하죠. display는 이렇게 해서 기본값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register-underbar-process는 전송된 데이터를 받는 방법인데 그거를 저는 topic에서 빌려올게요. route에서 topic.js를 열어보면 글을 생성하고 글을 받는 여기 있죠. create-underbar-process 저거를 기반으로 해봅시다. 다시 auth.js 라우츠에 있는 글로 들어와서 create-underbar-process를 register-underbar-process로 바꾸고 그리고 로그인이 register는 안 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을 테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request-body 그리고 post-title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정보가 뭐예요? email, password, display name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것도 고쳐줍시다. 일단은 이메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정보를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데 복수의 데이터는 이렇게 간단한 파일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뭘 쓸 거냐면 제가 쭉 찾아보니까 쉬운 게 이게 쉽겠더라고요 rowdb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rowdb에 사용설명서가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rowdb라는 걸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해봅시다 npm install-s rowdb 엔터 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rowdb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요만큼의 코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일단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시다 자, 이건 이제 rowdb를 가져오는 코드였고 파이싱크는 동기방법으로 rowdb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db.json은 db.json이라는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인 adapter를 rowdb에 뒀기 때문에 예, 이제 rowdb는 이 db라는 변수를 통해서 db.json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동기식으로, 동기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db.json default라고 해서 default는 기본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users라고 하고 이렇게 배열을 주게 되면 우린 이제 rowdb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users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하겠다 또는 users라고 하는 곳이 없으면 생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right를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이제 rowdb는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는 db.json 파일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여기 값이 있긴 한데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 default에서 여기 있는 이 프로퍼티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submit을 하게 되면 register를 넣었을 때 이쪽으로 오겠죠 그때 이제 파일로 그것을 받는 걸로 해놨는데 파일 대신에 우리는 db.get 해서 users 이게 users거든요 그리고 push push는 배열에서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정보 이메일은 이메일일 거고요 pwd는 pwd이고 이건 패스워드로 합시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네임은 디스플레이 네임 이렇게 하고 위에 빠트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하고 우리 홈으로 가버립시다 response redirect home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봅시다 register를 누르면 안되네요 왜 안되냐면 write를 안해서 그래요 까먹기가 쉬운데 write를 꼭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패스워드 디스플레이 네임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평문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작업은 이렇게 했고 조금 더 보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